오늘의 스팟홀입니다. 바람바면 확인하시고 체크하시면 됩니다. 근데 방송이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. 잠깐 놓쳐볼까요? 잠깐 올게요. 우리 기간은 생활척거리. 멀리던 화면기. 사람들이 잘 튀는 방송은 별로 식당해 하더라고요. 재밌는 방송 또는 거. 여러 가지 데이터를 주는 방송. 나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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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어? 응. 어? 네.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주의해주세요. 근데 완전 너무 잘 치셔서 오히려 스피드 많이 낼 때는 따로 연습장이 할 때 많이 낸 거예요? 지금요? 아니 아니요. 힐스 타 때리고 이럴 때 아 그거요? 아니요? 아니 나 이게 골프 한 3개월 쉬우다가 갑자기 스피드가 늘었던데요? 아 이게 몸에 오히려 힘을 힘을 풀었다가 해서 그런지 근데 그 뒤로 지금 뭐 하는지 알냐면 아이언이 안맞아요. 그리고 며칠 따라한 게 아니고 3개월 쉬니까 갑자기 스피드가 늘었어요. 그래서 또 스피드를 유지해 가야지 절대 끊지마 근데 그게 있어요. 숙무기였지마 아 그렇지. 안 그러지. 후회증이 좀 생기지. 안 했구만. 근데 지금 보니까 태도도 좋고 근력도 좋고 지금 헬스도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? 아니 오히려 지금 헬스를 끊었어요. 아 유튜브 보니까 볼 스피드 늘리려면 근육이 없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맞아요. 헬스 끊은 지가 4개월 되거든요. 왜냐하면 이거 빨리 끊으면 바로 아 비정기 얘기해. 헬스 할 때 하체하고 허리 위주로 하면 돼요. 아 얘는 그냥 가볍게 하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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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let 하체 하체 호端 하체 하천keep 다행이다 껌박 찍어서 피채 대한민국 시국에 뭐 있냐면 사실 푸누님 하실 때 이 푸누으로 찍지 않습니까? 캠 하질이 조금 떨어지긴 해요. 일반 그냥 HD로 오실 때 푸누 찍어도 하질 엄청 좋아해요. 이걸 치는 다음에 쇼츠를 먹으려고 오시는 걸 하는데 자기는 복잡할 시간이 많이 없으시겠죠? 쇼츠를 인지 파는데 쉽게 안걸리거든요. 그거 좀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. 근데 제가 실제 3주만 했는데도 110만명 110만명 100만명 불구구가 아닌데? おいь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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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포가 포장되어서 괜찮은데? 수영이 안 내려가네 수리에 대신 남은 같이 다시 세팅 일단 너만 더 멀리거리는 맥끼나면 진짜 아쉽다 지금 방금 안 될건데 제가 지금 2개 아니죠? 아 맞네 2개나 2개죠 한 번 세게 잡으려고 다 때려봐요 좁긴 한데 어차피 똑바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치고 싶어 형 죽어 네? 아니요 아니요 살아가는게 낫죠 살아가는게 낫습니다 다 안때리네요 여기서 TV 버전 들어가서 펴줘야하는데 이렇게만 때리네 어깨로만 때리고 손목을 잘 뻗어주면 임팩이 좋아서 버리게 나가는거 같아요 약간 밀가동이 있는거지 근데 이 시간은 일관동이 있는거지 희한이 열이 넓어가지고 생각보다 매물동이 살아가는거지 아... 어떡해? 화면 중 그러니 생활처리 옵, 좋다 옳다 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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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 박연진 프로듀스 가 실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나이스! 코트랑 뭐시기 그거 하다가 파트랑 그거 안하고 아까 땡그랑 좀 있었으면 오늘 스코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오 되게 보디보디하네 오히려 짧은 데가 더 어려워 치기는 코트롤 해야 되니까 아이고야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세게 다 치다가 아 세게 쳐서 죽었으니까 키만 하고 손아리 하면 무조건 죽어요 그건 또 다시 세기시잖아요 그건 또 맞아요 결국에는 그냥 세기시는 게 맞다 내 그 템포대로 이게 항상 후회하는 게 아닐까 육수야 아이고 이거 많이 줘 뒷바람이 좀 더 많이 줘 아이고 아이고 조금만 더 세스해요 아 나한테 뭐 나한테 이거 라인이요 나 생각보다 많더라고 고춧가루 똑바로는? 응 이제 더 어려워 똑바로 제공이 안가니까 아 약하다 아 이거 두 명 있다가 더 올렸어야 되는데 긴장이니까 몸이 움츠러져서 남으러 가요 에휴 진짜 코너뿌라는 핫마이크를 어 나이 좋아해 음 우측으로 동현아님을 갔어요 네네 되나가는데 우측에 오네 두 번 다이고 아 차라리 쟤 세게 하고 머리가 안 묻었어 아니 머리가 아 이중 또 아 아 아 아 아 너무 쎄버렸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딱 맞추겠는데 우와 나도 해야해 아 근데